다음에 한번 한국에 오면 등산 꼭 해보세요. 네. 자, 그래요. 오늘 공부해 봅시다. 몇 쪽이죠, 오늘? 오늘 239쪽이에요. 그렇죠. 239쪽이 요 할 차례죠? 네. 요. 자, 일단 요는 일단 여기 먼저 밑에 쫀뜨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뭘 마실래요? 마우 민엄 아빠? 주세요. 주스. 요지 집에 들어왔어요. 마우 pulang koromo 잠 berapa? 밤 10시요. 잠 10시요. 잠 10시요. 음. 이거 어디에서 샀어요? 이만은 가뭄 뭔데이니? 내 과정에서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뭘 마실래요? 주스 마실래요. 주스 마실래요. 가 되겠죠. 원래는. 그런데 마실래요 마실래요. 두 번 있잖아요. 그쵸. 두 번 있잖아요. 자리 양 끄 두하이니 힐랑. 네. 아, 자리 드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스요. 어, 주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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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몇 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밤 10시. 밤 10시에 돌아왔어요. 예요. 10시에 또 어. 자바양 른갑냐? 밤 10시에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네. 다피 에 돌아왔어요. 에 돌아왔어요. 두하깔리 자리 힐랑. 밤 10시요. 이거 어디에서 샀어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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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하깔리. 그렇죠. 그래서 디자와반 샀어요. 힐랑. 백화점에서 요. 백화점에서 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파르티클 양. 문이 왔다 깐 번투 소판 아따 호르맛. 이 살라 양. 듣고 책이 잘못됐어요. 네. 그럼 주스요. 띠다보기도 소판. 아. 감사합니다. 뭐 주스 마실래요 본래. 알겠죠? 주스요. 주스요.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나디아씨한테 뭐. 몇 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10시요. 그러면. 네. 아니에요. 내가 소판 아따. 별로. 그렇죠.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책이 잘못했어요. 띠다보기도 소판 아따.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구나. 아. 친구나. 또는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네.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네. 알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페이지. 좀 또 한번 읽어보세요. 음 아. 네. 에이철 네요. 어이 씰 어디 يا 있어요? 한국에 가려고 비행기를 샀어요. 한국에 가려고요. 다음, 음연 안되다. 띠닥 볼래? 띠닥 볼래? 음연 안되다. 안 돼. 음연 안되다. 띠닥 볼래. 가다다사르다. 하면 안되다. 그래서 뭐 운동하다. 운동하면 안되다. 그렇죠.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면 안되다. 그렇죠. 아니요, 네네네. 맞아요. 이야기하면 안되다. 가다다사르다면 안되다. 가다. 하면 안되다. 가다. 가면 안되다. 그렇죠. 사다. 사면 안되다. 먹다. 먹으면 안되다. 그렇죠. 놀다. 놀면. 놀면. 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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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을은 의를 만나면 을가 흘랑 되는거에요. 띵과 리을. 알겠죠. 리을을 만나면 띵과 리을. 을가 흘랑. 오우 오우 불면 안되다 응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보기 자 좀 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담배를 비우면 안됩니다 귀신이 지내볼의 모르고 감기에 걸렸으니까 너무 좋다고 해서 월요일링이 너무 좋지 마요 볼 수 있는tro심이 아니다 벗궈렛 생길 수 있어요 월요일링이 안정수 있네요 덕창한 소 MR도의 옆에서 뇌 상담에 핥끼리 포토 이렇게 해서 무리공을 파일명이 아니다 이란 걸 들지 못한 이랬어 제 제 를 를 를 다음 를 이 이 를 이 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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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니요. 지금 수술가 안 되요. 해야지. 어디에 있는지. 두고.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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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면 안되다. 어렵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부끄럽댕 해봅시다. 부끄럽댕. 아직 안됐어요. 그럼 천천히 해봐요. 네. 아빠야. 12과 공공장소 한번 해봅시다. 공공장소. 1번 장소 1번. 장소 1번. 영화관. 공원. 한나라 공항. 동원사켓병원. 연주회장. 연주회장은 연주회장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콘서트홀. 영어로 콘서트홀이라고도 해요. 네. 콘서트홀. 영어로 콘서트홀. 연주회장 또는 콘서트홀. 연주회장 또는 콘서트홀. 연주회장 또는 콘서트홀. 이거 수 아파가지고. 모르는 그래요. 자. 스캡. 모르면 스킵. 지 net利이 지끽하다. 모르는 다 모르으다. 아. 다들 다 ber식? 전부 다 조용히 하라고. 전부. 언젠가. 일단 물고. 내일 물고. 내일 물고. 그리고 켜다 눈이 희룩한, 뭐냐? 네. 켜다 눈이 희룩한, 뭐냐? 네. 네. 지각하다는 뭐예요? 네, 켜다 눈이 희룩한 것 같아요. 네, 켜다 눈이 희룩한 사이. 켜다 눈이 희룩한, 안 돼. 그러면서 하루를 잃어 하다 하루를 피우러 하루를 잃어 하루를 잃어 하루를ателей 하루를 잃어 잃어 냉어 그쵸. 다음 3번. 여기 필리암 먼저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네. 선생님. 왜냐면 지각하다고 늦다. 아 지각하다고 늦다. 늦다 는 그냥 스무아 떠를란바 늦다. 늦다. 다 땅 떠를란바. 쌈빨 떠를란바 늦다. 지각하다는 지각하다. 늦다 를 쓸 수 있으면 늦다. 여기 늦다가 있으면 늦다 안에 지각하다가 있어요. 알겠죠? 오늘 수업이 늦었어요. 오늘 수업이 늦었어요. 오늘 수업이 지각했어요? 비사도하도하냐. 하루를 together paying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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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찍다 보다. 피니언 먼저 디바짜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찍다. mengambil gambar. 보다 melihat. IGındal 물록 stato이라고 hacette. 진창을 gonna 원피한 무 drains다. 미술권 museum. 공원 taman. 시장. 미술관 museum, 공원, 식당, 레스토란. 먼저 한번 해보세요. 1번 또 5번까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네. 다행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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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겠습니다 아빠 있는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보세요 네 다후에 이 땅에 가서 손채가 그쪽 고기는 애들 거짓말고 거짓말고 나는 거짓말고 나는 거짓말고 나는 거짓말고 나는 거짓말고 이 안에 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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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 자, 아베 해보세요 네. 내일은 수고하니 같이 갑시다. 내일 아침에 가면 무수엄과 함께. 그리고 저도 그림을 좋아해요. 아, 모르겠네. 수고하니 제가 좋아해 볼게요. 카메라는 제가 준비할게요. 제가 준비할게요. 하지만 혹시 사진은 찍으면 안 돼요. 하필이 지산한가 모르는가 모르는가. 그래요? 그럼 밖에서만 닫습니다. 밖에서만? 봅시다. 자, 그러면 안에서는 그쵸? 안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네. 그럼 어디에서만 하자고요? 밖에서? 밖에서 뭐하자고요?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만? 밖에서만? 어. 돼요. 아. 오케이. 스킵. 다음 4월. 식사 후에 식당에 가서 산책할까요? 공원, 공원, 공원에. 네. 네. 공원은! 괜찮아요. 살았다. 조금 있어도 고추가 çok 흥협해. 오케이. 오히려 후에는 닭이 잘 어울리고 불같은 게 pun. looked melhor. 그렇군요. 네. 동영 Jadi, 꽃을... 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꽃이 있어요. 꽃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꽃을 잘란 잘란. 꽃을 뭐 하면서? 보다. 네, 보면서, 아, 멘서, 네. 보면서 걸을까요? 걸을까요? 잘란 가기. 아, 네. 보면서 걸을까요? 지금은? 지금? 지금? 아, 네. 지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뒤에 아르티칸 해보세요. 내일 미숙관에 같이 갑시다. 내일 가기 가기. 제가 också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카메라가OC을 준비해요. 제가 먹을때는. 제가 준비해보기. 아, 하지만, 저의 사진을 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 안 좋은 거에요. 그로, 제가 생각하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오, 감기 sympaque 사진 찍습니다. 어차피 보만간에 이녀석 빛난 우유 bok 보컵 뱅 다운 aim 오케이 에라히 이 봉가 마카랑 씻 씻 함께 꽃을 보면서 걸을까요? 마오리핫 붕아 사마사마 삼빌잘란 네 그것 저겠어요. 그게 저겠어요. 야 이츠부터 그냥 봐봅시다. 그렇죠. 함께 꽃을 보면서 걸을까요? 기타 버리잘란 깍기 삼빌리핫 붕아 그렇죠. 네. 자 다음 자 이제 읍시다. 읍시다. 읍시다 무슨 뜻이에요 읍시다? 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먼저 그럼 여기 삼리아 먼저 아르티카 먼저 해보세요. 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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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시다 여러분께. 한번 해보세요. 이슈에 성기를 이기ator 멸치한 수지 신경을 그려워 그림메에서 네이버 그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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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1번 공원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다음 1번 도서관에서 조용히 합니다 다음 2번 그리고 연주회장에서 아 보세요 더레이식 더듭니다 연주회장에서 떠듭니다 다음 2번 민준 민준씨는 버스에서 담배를 비웁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깨를 데려 갑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공원에서 강 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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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기를 수리기를 버립니다 부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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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소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 전화합니다 고맙습니다 3번은 박물관에서 그림에 손을 댑니다 미술관 미술관 미술관에서 그림에 손을 댑니다 손을 댑니다 자 다음 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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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에요? 의면서 그렇죠 자다 자면서 먹다 먹으면서 하다 하면서 그렇죠 자 해 보세요 1번부터 13번까지 네 먹다 먹으면서 걷다 걷으면서 걸으면서 걸으면서 거듭으면서 걷으면서 거듭으면서 걷으면서 1주가다 멍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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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다 걷다 다사라냐 걷으면서 산빌 멍뭇 네 상뭇 널다 널 멍뭇 응 돕다, 또 돋으면서 도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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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자면서 보다, 보면서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하면서 듣다, 들으면서 읽다, 이끄면서 날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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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다, 믿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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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다, 흐면서 흐르다, 흐르다 흐르면서 흐르면서 네 날다 뭐예요? 날다는 몰라요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네 네 네 네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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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다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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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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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듣는 기분이 있었을!, 한국을 들어서 듣고 있는 거 matrix 있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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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다 했어요? 자 자다 저는 참연소 음악 들어요 아 네 오 저는 하하하하 오 저는 참연소 음악 들어요 음 저는 저는 참연소 음악 들어요 음악을 음악을 들어요 아 이상해요 좋아요 저는 자면서 음악을 들어요 아 네 자 다음 보다 저는 등산하면서 아 북한 저는 단풍을 보면서 등산하고 싶어요 아 저는 단풍을 보면서 등산하고 싶어요 아 저는 단풍을 보면서 등산하고 싶어요 등산하고 싶어요 등산하고 싶어요 등산하고 싶어요 등산하고 싶어요 좋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 자신감 응 그 버릇자야 안디리 그냥 그 버릇자야 안디리 자신감을 가지세요 라디아씨 다음 듣다 음 저는 운동장에서 음악 들으면서 운동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음악을 들으면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음 여기다가 이제 아 살을 좀 붙여 보면 그러니까 시간을 넣으면 좋겠죠 시간하고 장소 다긴 어 시간하고 장소 다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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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을 붙이다 이렇게 아 그렇죠 딴바 딴바 익스프레시냐 리비카야 아 네 그래서 저는 자면서 음악을 들어요 저는 단풍을 보면서 등산하고 싶어요 언제 음 내년 저는 내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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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 내년에 가을에 내년 가을에 한국에 한국에 단풍을 보면서 등산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운동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해요 언제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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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해요 누구하고 친구랑 친구하고 선생님 친구하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매일매일 친구하고 운동장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해요 단풍 네 단풍 저는 내년 가을에 한국에서 단풍을 보면서 등산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문장을 만들 때에는 이렇게 이제 끄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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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기 바보스 양 더 좋아요 시간 장소 이런 것을 넣으면 훨씬 더 시간 더 좋죠 자 다음 2번 해봅시다 자 2번 먼저 써보세요 응 자 뒷걸어 잠깐 먼저 써보세요 네 자 천천히 써보세요 네 천천히 천천히 나도 칭 학 fever 학 tidинки 학 키 어머니 엘 Gore 감사합니다. 1번 1번 민준씨는 밥을 먹으면서 뭘 합니까? 민준씨는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어요. 민준이 읽습니다. 네, 읽습니다. 그쵸, 뭘 합니까? 읽습니다. 민준은 밥을 먹으며 읽고 읽습니다. 준영씨가 컴퓨터를 합니다. 준영이 sedang bermain 컴퓨터. 네, 준영씨는 컴퓨터를 하면서 자를 마십니다. 준영씨는 컴퓨터를 마십니다. 준영씨는 지금 모하고 이승니까? 준영씨는 컴퓨터를 마십니다. 준영씨는 컴퓨터를 마십니다. 듣고 읽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준영씨는 дома 다신하게 읽고 읽어 notes. 네. 유나씨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유나스댐을 가봐요. 유나씨는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음악을 들어요. 그렇죠. 자, 민중씨는 밥을 먹으면서 뭘 합니까? 준영씨가 컴퓨터를 합니까? 지영씨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 다음 요 해봅시다. 좀 더. 먼저 디바자 디아르티칸 해보세요. 어제 어디 있었어요? 어제 친구 집에 있었어요. 말은 안다니로 왔더만. 친구 집이에요. 데로 왔더만. 그렇죠. 친구 집이에요. 네. 자, 1번. 누구를 만났어요? kamu bertemu dengan siapa?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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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좋아해요? 동산요예요. kamu suka apa? 등산요 좋아요. suka 나이군요. 등산요. 등산뇨. 어. 등산요. 등산요. 안 돼요. 좀 이상해져요. 네. 다음. 언제 병원에 갔어요? 언제 병원에 갔어요? 언제 선생님과 같이 갔어요? 어제요? 어제요? 어제요 어제요 오늘 같이 오면이 되겠죠 어제요 네 네 어디로 유학 갈거에요? 어떻게 가르쳐 볼까요? 네 네 중국으로 갈거에요 저는 어떻게 가르쳐 볼까요? 중국 네 중국 중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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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중국요 네 중국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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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ress 중국요 èt 오토바이, 스쿼터바이, 모토르. 아, 나랑 마이크 모토르. 티닥볼레? 티닥볼레 나이크 모토르. 자, 1번. 비행기에서 신문을 읽다, 담배를 피우다. 비행기에서 신문을 읽어도 돼요. 담배를 피우면 안 돼요. 그렇죠. 신문을 읽다 뭐예요? 비행기에서 신문을 읽어도 돼요? 니 사와드 번에만 받자 거란. 니다 번에만 모르고. 2번. 아, 박물관에서 이야기를 하다. 사진을 찍다. 박물관에서 이야기도 돼요. 이야기, 이야기를? 이야기를 또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면 돼요. 그래서 저는네요. 마셔도 돼요 도를 도도면 안 돼요 티다 볼래? 티다 볼래? 브리식, 볼래는 미니용 커피 4번 연주 회장에서 박수를 치다 티다니까 티다 잖아요 그죠? 아도 돼요? 얘도 돼요? 양만아? 저 그렇죠 박수를 쳐도 돼요 전화를 걸으면 안 돼요 걸면 걸면 안 돼요 위에 걸면 안 돼요 티 그룹 붙은 주관 boleh tepuk tangan tidak boleh menerima telefon 음 저는 티다 볼래? 원할 뻔 원할 뻔이야 목욕탕에서 목욕탕에서 머리를 감아도 돼요? 감아도 돼요 감아도 돼요 감아도 돼요 감아도 돼요 감아도 돼요 가 peak 감아도 돼요 감아도 돼요 목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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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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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흥미냐 손으로 흥미냐 그런데 입장 손으로 흥미냐 입장 제가 가져다 지금 자 다 쓰세요 얼른 그래서 이따 찍어도 돼요 찍으면 안되요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요 더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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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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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세요 안 되세요 발전 전화를 걸면? 안 돼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2번 아베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내일 가면 제가 내일 가면 제가 내일 가면 제가 내일 가면 경주에서 뭘 할거에요? 방문관 관담을 하면서 역사 공부를 할거에요 공부하는 역사 공부를 할거에요 역사 공부를 할거에요 역사 역사 공부하는 역사 역사 방문관에서는 사진을 찍으면 찍어도 돼요? 자, 방문관에서 사진을 찍으면?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요. 눈에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한국에서 동문은 유명해요? 에어. stem이any histories. 불국사가 있어요. 불국사. 불국사 뭐예요? 잔디. 사, 구일. 잔디 해도 돼요? 구일. 네 구일 네 구국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네 구국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구국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구국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물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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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람하다 관람하다 물리하시는데 원래는 영화 드랍, TV, 텔레비전 영화나 박물관 전시회 파메란 알겠죠 이런 것을 관람하다 그래요 네 관람 영화를 관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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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박물관을 관람하다 물리하 리아 디 무시웅 이때 관람하라 그래요 알겠죠 네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여기 숙제 숙제 읽기부터 여기부터 끝까지 네 끝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121까지 숙제 하고 해서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저는 먹어야죠 네 저는 맛있게 먹고 토요일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